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게 참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제게는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왠지 우리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무릎을 콕 잡으면서 저를 참 저는 그때만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나요. 저를 향해서 존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종들은 저의 상처와 아픔을 알면 물고 뜯기 바빴는데 저를 향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목사님이 처음이셨어요. 저는 그 이유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변함없이 많은 종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실만한 글어집니다. 제게는 날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성녀님 모시고 그분 임재안에 거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성녀님을 만난 뒤로 잠깐 성녀님을 멀리했지만 다시 성녀님께 올인하게 된 것이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성녀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에게 날마다 글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가운데 성녀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광주 안디옥교회의 박영우 목사를 만나라 그리고 이 책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글을 주시는 거니 8월 3일날 주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시대에 주림의 촛불 되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 비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주림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때로는 강한 불도저 같아도 마음으로 눈물을 흠치는 사람 지금은 가시밭길을 걷지만 훗날의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 나는 가리라 주의 뜻을 이루리라 오늘도 다짐하며 나의 길을 가리라 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안디옥교회에 가서 미천하고 허물 많은 종을 네 번이나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종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8월 28일날 또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 글을 또 주셨어요. 내가 걷는 길 낮아지고 또 부서져야만 주님 따라가는 길 수없는 난관을 뚫고 해치면서 나아가는 길 수많은 날들을 남몰래 눈물 흔치며 걷는 길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길 바로 나의 길 사명자의 길 주님 십자가의 길 내게 귀한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며 걷네 내게 귀한 사명 주신 주님 생각하며 걷네 주님 만날 그날 손꼽으며 사명의 길을 걷네 저는 이 글은 제게 생명과 같습니다. 제게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회귀하며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눈물 지으며 수많은 날들을 보냈더니 주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귀의 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료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갈까 그게 제 개인적인 길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자료에 보면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주님이 세운 종입니다. 이 시대에 횃불처럼 주님이 세워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보면서 저에게 귀신이 준 음성이라고 얘기할 자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피가 짜여진 글입니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 더 지원하려고 하는지 제 고스포스 타고 오면서 주신 글을 읽고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릇된 영성은 그릇된 영성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내 교회를 위해 남의 교회를 희생시킨다. 참된 영성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남의 교회를 위해 나의 교회가 희생한다. 저는 우리 목사님 한 번이 희생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힘과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안디옥 교회 한 교회가 희생해서 많은 교회를 살리고 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힘내십시오. 목사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귀한 종임을 여러분 믿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성으로 보면 지금 저 책을 출판하면 깜짝 놀랄거에요. 대단해요. 성경제 다음으로 제가 읽는 책 중에서 영성은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제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거의 다 들어요. 제가 어떤 분이 여기면 다 알아. 근데 뭐 예언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영적 분별하고 그러니까 원래 은사로 많은 병고 능행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영성은 주님 사랑이다. 영성 쪽으로 은사 쪽이 아니고 양케메 쪽으로 그래가지고 한국교육 영성 방향으로 우리 교육 영성 훈련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매주 통일에 오셔가지고 제가 10시부터 1시간만 하고 11시간부터 1시까지 9일 또 집회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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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라 해가지고 한 번 강의가 아니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좀 알고 그래서 좀 영성 훈련을 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큼 신임합니다. 하나님의 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